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인상생과 식상생제라는 제목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추석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전생에 있다면요 전생에 일 하나도 안하고 놀기만 했나봐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냥 추석도 월하수목 금토일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신유월이잖아요. 그런데 묘년이란 말이죠. 이 나무하고 금이 강하게 충돌할 때는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인명사고 같은 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유월에 묘년이에요. 그래서 목과 금이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9월 30일인가요? 그때가 신묘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경인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하고 금이 강하게 충돌할 때는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계시다면 또는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꼭 하십시오.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이런 날들은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앰뷸런스가 가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실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길 비켜주시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추석 연휴 기간에 이런 일운이 오늘 그리고 내일 걸쳐서 이런 일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예민해지실 거세요. 특히 이제 교통 상황도 좀 막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운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대단히 예민해지고 운전도 과격하게 하다가 잦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유의하셔서 꼭 안전한 귀갓길 안전한 귀가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인상생과 식상생제라는 제목인데요. 명식을 쭉 보다 보면요. 결국에는 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조금 과장 보태서요 관인상생. 관인상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관성이 인상으로 연결되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식상생제는 뭡니까? 식상생제는 내가 식상을 활용해서 재성을 벌어들이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명식을 쭉 보다 보면요. 그 어떤 명식이라도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로 압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한 가지 큰 잘못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둘 다 되는 명식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로만 쭉 가는 명식도 있고요. 그리고 대운에 따라서 확확 뒤바뀌는 명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재생관은 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제가 조근조근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술일주인데 술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술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간목이 있다. 대략 한 이 정도로 명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부 다 식신이 있죠? 식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뭘 넣을까요? 신금. 네. 금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금은 편제니까 단편적으로 보시면 이 명식이 식신생제하는 명식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술월 술씨입니다. 그러면 병화가 힘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인호술에 술이 있으니까 병화가 힘이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 명량은 자연학입니다. 가을 저녁에 병화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는 거죠. 네. 얘는 인호술에 술이라는 거는 그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 자연적으로 봤을 때 병화가 힘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눈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서 대운에서 임수가 오고 임신대운이 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편관대운이 왔죠. 그럼 명식 자체가 식상생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일관액이 부담이 안 되면서 부담이 안 되면서 부담이 안 되면서 플러스 플러스 오행이 원활해야 됩니다. 오행의 유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임형식을 보면은 식신생제를 하고는 싶으나 병화가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임신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에 편임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살인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관액이 부담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임수가 강하게 치고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식신으로 막아서려고 하다가는 일관액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버겁겠죠. 그럴 때 임신대운이 들어왔을 때 편인으로 내가 살인상생을 시켜주면 대단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운 동안에는 식상생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살인상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 그러면 이제 가르치다. 또는 배우다. 특허. 라이센스. 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 관으로부터 부여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명식이 만약에 경호대운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경호대운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술반압 오술반압 오술반압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병화가 힘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그럼 이때는 식신생제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게다가 청간에 경금마저 있으니까요. 그럼 요 대운에서는 식신생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명리봉부하면서 제가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용신, 희신, 기구신 다 정해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간명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임신대운이다. 그러면 여기 편인이 있기 때문에 목운이 오히려 좋다라고 할 법합니다. 목운이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지장관 속에 있는 이 신금하고 다 부딪히는 현상은 생깁니다. 그럼 변화가 대단히 크겠죠. 경신금하고 부딪히니까 목운이 오게 되면은. 근데 하지만 살인상생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는 수운이 오는 것도 살인상생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시를 드린 것처럼 편인 대운 같은 경우는요. 편인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허나 라이센스 또는 전문 자격이나 지식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승부를 보고요.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노벨상으로 제가 비유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노벨상을 타는데 당연히 그만한 고뇌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편인을 이렇게 중요하게 쓰는 대운에서 내가 현실과 타협을 한다거나 계속 좌우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어느 한쪽 분야를 들고 판다면 결국에는 대단히 크게 성공하는 거죠.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인과 편인의 차이는 딱 그것뿐입니다.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요. 정인은 내가 노력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편인은 내가 노력해도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인의 몇 십 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정인이 그동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국가자리. 연주가 국가자리죠. 국가자리에 편인이 있다. 또는 나를 대표하는 이 자리에 편인이 있다라는 거는 마치 나를 어떤 장인처럼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장인처럼 한 운만 쭉 파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운이 들어오면은 살인상생하면서 대단히 크게 발복하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식이 경호대운이 들어오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술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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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병화가 힘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식신도 대단히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식신생제를 하고 청간에도 편제가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생제 하는 명으로 대단히 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식신생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겠고요. 그럼 이 운에서는 오히려 수운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토운이나 특히 무토 같은 것들, 식신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운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좋겠죠. 왜? 일간의 힘을 받아서 이제 쫙 설기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럼 봐봐요. 벌써 이 똑같은 명식 갖고도 임신대운의 용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호대운의 용신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임신대운에서는 수운이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호대운이 되니까 토운이나 금운이 오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리가 좀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식을 알게 된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용신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평생 끝나는 거다. 물론 그런 명식들도 있습니다. 네, 대단히 잘 짜여져 있는 명식들 그런 명식들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무토 그런데 어렵네요. 네, 여기 우화가 있고 여기 갑목이 딱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평관이 있고요. 여기 정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진토 아, 술토로 넣을게요. 아, 진토 넣겠습니다. 진토 죄송합니다. 네, 자수 자, 우리가 공적인 부분만 보자고요. 이 명식은 평관에서 정인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요. 그럼 관인상생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겠죠. 네. 안정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대신 이제 아래스 사람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하겠네요. 네.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대로 갑니다. 아, 이 정인이 훼손 당하지만 않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단히 유동적인 명식이 더 많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재생관 같은 명식 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요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묘목이 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편인이 됩니다. 기토는요. 여기도 편인이고요. 자, 얼핏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 식상생제도 아니고 관인상생, 살인상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식을 보실 때 가장 집중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일간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행의 유통이 원활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신금일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왜냐면 연지신의 근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일간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에는 이 기토가 토생금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으세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기운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럼 이분은 화대운이 오게 되면 목생화 화기운이 커졌죠? 근데 이 화기운이 화생토로 올라가죠? 그럼 이 토기운이 토생금으로 넘어가니까 이때 대단히 잘 되시겠구나. 그러면은 편인이니까 어떤 특허, 라이센스 아니면은 내가 신념을 갖고 쭉 지속하는 일 또는 아주 전문성 있는 거 어떤 서류와 관련된 일 이런 것들로 잘 되시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 그렇게 좋다라고 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관성이 너무 강해요. 네, 월지에 있으니까 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을 너무 강하게 제어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식신이 있죠. 그리고 여기 편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관이 힘이 있다면 식신생제로 먹고 살면 돼요. 자, 근데 식신생제 되게 좋아 보이죠?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연주회 연주회 연주회의 식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있으면요. 국가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뭐 세금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겠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연주 자체가 아주 큰 조직을 뜻하거든요. 그럼 큰 조직이라 그러면 국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십성적으로 국가는 뭐를 뜻합니까?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임수, 즉 평관을 뜻하죠. 자, 그런데 식신이 있으면은 토, 극, 수를 내버리겠죠. 국가를 쳐버리네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이가 안 좋다. 대표적으로 세금 문제나 어떤 아, 무슨 지원금 같은 거 받을 때 계속 누락이 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다시 각설하고 자, 그럼 이 명식을 보면은 일관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없더란 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너무 추워서 그러면 그 전에는 살인상생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관인상생으로 관에서 편인으로 넘어가는 거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르치는 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편인은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 라이센스 라이센스 이런 걸로 이제 저작권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어가지고 뭐 오대운 같은 게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운이 들어오면은 어, 일관이 힘을 받으니까 그때는 식신생제로 먹고 살겠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명식은 양인살하고 자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호술의 인이죠. 즉, 양인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옆으로 자수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무조건 좋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양인살과 관성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와중에 조심하지 않으면 대단히 안 좋은 사건들도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운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공식화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 일간에게 일간이 어떻게 하면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행의 유통이 원활한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행의 유통이 원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다사다난함에 좀 덜하시겠죠. 이 원활한가. 또는 그 대운에서 원활해지겠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 2번을 충족시켰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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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주 원국에서 부딪힘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이 3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 2번을 다 봤는데 사주 원국에서 부딪힘이 너무나 많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에서 좋은 대운일지라도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인살 같은게 개입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하지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잘못 안하고 쭉쭉쭉 걸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씀 드릴게요. 이 1, 2, 3번에 해당되지 않는 대운이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봐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 뭘로 할까요? 이모 1조 그리고 무 오 그리고 신 아 네 자 이 명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 방금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제, 재성이 있고요. 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도 뭐 하나 넣어볼게요. 갑인 그리고 여기에는 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어? 국가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겠다. 그죠? 여기에 식신이 있으니까요. 오늘 꿀팁 많이 배우시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추석 특집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편관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수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지 지금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여름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옆에서 토국수하고 있고 옆에서 병임충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괴롭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임수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중에 있는 임수 말고는 근이 없습니다. 그럼 힘이 강하지가 않겠죠. 자 그럼 식신생제하기에는 조금 버겁겠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인성을 적극 활용. 금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은 금대운이 들어오면은 가히 좋다. 라고 얘기할 법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금대운이 들어오는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경술대운이다. 아 금이 들어왔군요. 죄송합니다. 네. 경술대운 안하고 임술대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임술대운이면은 인호술이 되니까 화기운이 너무 뜨거워졌죠. 아뜨뜨가 돼버려요. 화기운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이 평관도 힘을 너무 많이 받죠. 그 상태에서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임충이 더 강해지니까 관성과의 다툼 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 좋은 운은 그냥 나쁜 운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구요. 이런 운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즉 무슨 개념인가 하면요. 잘 되는 운은 뭘 해도 잘 돼요. 근데 안 좋은 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은 좋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술이 되니까 화기운이 너무 세졌어요. 화기운이 너무 세졌는데 여기서 임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 임수는 비견이구요. 그리고 이 임수는 음기가 됩니다. 어?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이 인호술을 돈에 욕심을 냈다가는 내가 자칫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 신, 오 격각인데 여기로부터 양인살 자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대운에서는 인호술하면서 이 아랫사람과 돈 문제로 큰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식신생제를 하지 말고 이 운에서는 이 임수를 음기로써 활용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심리상담 요런거를 배워가지고 손님 받는 일 왜냐면 뜨거워지면서 이 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그냥 일반인처럼 살다 보면은 우울감이 들어차게 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우울한 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깊어지는 운을 뜻합니다. 그럼 심도 있는 공부를 시키면 되겠죠. 심리학 상담심리학 같은 거 배워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갑임목이 있으니까요. 아이들 대상으로 내가 언변을 행사하는 카운셀링 일을 하면은 잘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에는 식신생제냐 살인상생, 관인상생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운 소위 좋은 운이 아닐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게 망친 운이 아니라 내가 이 운에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네,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형 하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튜브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하고 금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게 내년 봄까지는 지속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성형 시술이나 수술을 정말 많이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목하고 금이 충돌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받으셨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형 수술을 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명식들 어떤 경우 어떤 운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추석 교통길 그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이 최고입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